자, 청룡이. 보카 1에 23이네요. 이제 보카 1도 다 끝나갑니다. 다음 달부터는 보카 2로 바뀔 거고요. 보카 2는 2개씩 해야 돼요. 단어 세트 하나, 문장 세트 하나. 지옥처럼요? 파이. P-I-E. 뭐야? 아, 파이 먹고 싶다. 파이 먹고 싶어? 파이. 파이. 타이트. T-I-G-H-T. 타이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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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조심해야 될 거 알려드리겠습니다. I-G-H-T. 얘가 지금 무슨 소리 내고 있어? E-T. I-E. 뭐지? 타이트. 제가 타이트면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? E. 어? E. E. 그럼 T-T야, 이게? I. 타이트. Y-G-H-T는 I 소리 낸다는 거. 뭐? NG는? NG요? 응. 뭐랬지? NG가? NG 무슨 소리 내는지 몰라? 이게 뭐야? 그.. 뭐해요? 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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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킹이잖아, 킹. 킹. 그래서 NG는 뭐? 킹. 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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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잉 소리네? 아니요. 내가 그렇게 가르쳐줬어? 아니요. 뭐였지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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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봐요, 이거? 아니요. NK는? 응. 알. 러, MK. 응. SH는? SH CH는? Tee? TH는. T-T 혀를 살짝 문다고 안했니? 혀물고 소리내봐 그 어 혀물고 소리내봐 즈 즈 즈 즈 즈 즈 그래서 이거 흠 흠 티스 아이씨 디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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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러지 IGH는 IGH요? I 어 이런거 다 외워놔야 될거 아니야 몇번을 했는데 예 모르겠어 마른 마르다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 열두개 중에서 뭐 세개째에서 벌써 막힙니까 네 둘 Episode 22 20 22 22